패티는 되게 잘 빗지? 패티처럼 이렇게 해서 형님 쭉 한번 채 다섯 손평 빗듯이 쫙 이렇게 짜요 그 다음에 찰지게 이거 1인분에 100g씩 줄 거니까 저는 그람수 정말 잘 자보네요 얘기 한번 해보자 100g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진짜요? 너는 이거 100g? 바꾸지 마세요 오른쪽에 셰프님꺼 딱이꺼 지금 저울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100g? 아니 얘기하잖아 100 10 5 115요? 116 저는 100 한 102g 정도 나오거든요 109g? 네 손 떠낸 것 봐 떠봐요 내가 106g을 했지? 아니요 무슨 소리야 왜? 아 진짜 어쨌든 오차 9.7g 9.7g? 어 너는 몇이라고 그랬냐? 네? 너 뭐라고 그랬지? 102 102 102 큰일 났다 102라고 그랬잖아 102라고 그랬지? 120이라고 그랬죠 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20이요? 102? 네? 20g 차이. 그거잖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저울 잠깐 맞는 거예요 근데? 야 남자답게 그만하자. 젖잖아. 이거 우리 떡갈비를 만들었는데 그램수만 주겠어. 근데 얘 졌어. 근데 계속 딱밥 내기를 했는데 안 맞겠대. 말이 돼? 떡갈비 그램수 내기를 했는데 졌어. 딱밥 내기를 했는데 졌어. 그러면 딱밥을 때려야지. 그렇죠. 자 준비. 맞았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 팀이야. 어 시형님. 구멍 날아 진짜. 와우. 야야야야. 구멍까지 또 때리려고 하니까. 안아줘 이게. 갑자기 뭐 병 주고 약 주고? 팀이잖아. 형 어제 재료 구했어요? 재료. 우리 재료 부음. 김이 없어. 김 없이 대단한 김밥을 만들 거야. 정말? 응. 또 가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럼. 한 걸음 걸음 걸을 때마다 아이디어가 너무 샘솟아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 우리 형님 짱. 떡갈비 해갖고 이름까지 만들었잖아요. 뭐 뭐. 전주에서 떡갈비가 유명하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터키 왔죠. 전주. 터키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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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터키. 터키알비. 전주. 터키알비. 전주. 터키알비. 터키알비. 괜찮으세요? 역시. 너무 잘렸다 이거니까. 역시. asty. 스 달Crunch橋인 건라고. 츄진아스. السorsals하십시오.